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명단 공개에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가족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이 유통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.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족 능욕이란 이름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는 엄마와 누나, 여동생 등 친족의 사진을 공유하고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. 이들은 여성 가족이 SNS에 올린 사진이나 본인이 성추행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. 이 대화방에는 2천 명 넘는 참가자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들은 친족의 연락처나 SNS 계정을 공유하면서 집단적으로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. 이 밖에도 여성 교사와 간호사 등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한 대화방도 다수 확인됐습니다.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가 공적, 사적 영역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경찰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성범죄 가해자 중 75.8%는 10대였습니다.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을 편집, 합성, 가공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뭅니다. 특히 딥페이크 음란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는 가해자가 처벌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SBS 재희환입니다. 소원인의 제작과 소원인의 여성교사